체온이 떨어지면 왜 면역이 떨어질까 말초신경이라든가 모세혈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창고대에서는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죠 혈액 혈액순환이 문제 되면 몸이 수축되니까 혈관이 찬 음식을 먹거나 창고대에 있으면 우리가 겨울이라든가 창고대에 노출되면 응축이 되잖아요 수축이 되잖아요 수축 그러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죠 먼저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되고 특히 산소가 공급되죠 세포가 필요한 산소도 부족해지고 영양분도 부족해지니까 기능이 좋아 되겠죠 당연히 각종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미쳐가지고 면역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체온이 왜 떨어지는가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왜 혈액순환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심장에서 뿜어진 혈액이 말초신경까지 말초 모셀근까지 잘 공급된다면 체온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혈관을 지비하는 거에요 혈관 수축과 긴장을 이완을 주도하고 있는 거에요 신이 하는 거에요 신의 일종의 중추신경이 그래서 신경이라는 거에요 신이 한다고 그래서 중추신경 중에서도 뇌의 시상하보라는 게 있다고 시상하보 여기서 체온 조절하는 조절 장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보일러하고 똑같아요 보일러 보일러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꺼지고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다시 가동하도록 자돌 조절 장치가 되어 있잖아 똑같거든요 우리 시상하보 뇌에서 조절하는 거에요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뇌에서 호르몬을 운동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해 몸을 막 진동을 시켜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체온을 올리고 너무 올라가면 정지시킨단 말이지 운동을 정지시켜 가지고 아니면 땀을 배출시켜 버렸어 신경에서 그런 자동 저절 장치가 있다고 이게 고장나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신경의 문제였는데 마음과 연구와 관련되어 있어 마음 마음이 자꾸 긴장된 생활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계속 긴장 호르몬을 만드는 거에요 교감신경항진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말초신경이라든가 특히 오장육부 장기에 혈액을 차단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차고 손발을 차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이죠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몸이 이렇게 갈수록 체온이 저하되고 있는 원인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긴장이 좀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체온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혈액순환 문제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긴장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중추신경을 만져보면 잘 풀려 있어요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이거는 복압 때문이에요 복압 복부에 압이 차 버리면 혈액은 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단 말이지 압이 높은 데 어떻게 위에서 뿜어 준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안 내려갈 거 아닌가 육체에 신체적인 요인도 있고 정신적인 요인도 있는 거란 말이지 정신적인 요인은 중추신경 과도 긴장 육체적인 문제는 복압 이걸 명심해야 돼 이것만 잘 여러분들 해결하면 수행도 성과가 날 뿐만 아니라 뭐 건강 체온 모든 걸 해결되는 거에요 사실 건강 올리면 다 똑같다고 복압 중추신경 긴장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가 체온 올리는 것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행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화두를 생각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물론 보약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 뭐 보약도 좋고 근데 보약이라는 약물은 혈액이 통해야 혈액을 통해서 약물이 전파되잖아 근데 혈액이 안 통해 있는데 참고해서 혈액이 안 통한 것이에요 약에 가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하게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혀 있는데 어떻게 약을 먹는다고 되나요 그것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약물요법은 보약요법 또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약은 식이요법은 중요해요 계속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게스가 유발되고 복압이 차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겠지만 특히 또 온열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온열려법이라고 찜질방 또 온열매트 같은 거 또 아궁이 여러분들 옛날에 아궁이들 있죠 아궁이 이게 온열려법이에요 옛날에 여성들은 시골에 보면 나무를 통해서 밥을 하고 그랬었다고 밥솥을 큰 데는 황토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보통 천연적인 그런 아주 좋은 온열기였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불을 자꾸 떼고 이렇게 밥을 했기 때문에 뭐 냉증 같은 게 별로 없었어 여성들이 다 건강했었단 말이지 애들 막 일곱 분 여덟 분도 나고 그랬었잖아 지금은 여성들은 한두 병 나도 힘들어 가지고 못 날 정도가 이렇게 약해졌다고 체력이 그건 지속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건강했는데 그러나 이런 여법은 근본적인 여법은 아니겠죠 일시적인 거는 도움이 되죠 뭐 이렇게 찜질광이 있고 그러면 혈관이 확장 되니까 몸이 풀리고 이완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좀 힘들다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체온 올릴 방법 복식호흡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럼 복식호흡이 되면 체온이 올라갈까요 복식호흡은 산소 공급이 된다고 혈액순환이 된다고 그러잖아 복식호흡이나 뭐 단전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목표가 혈액순환도 물론 시키고 여러 가지 뭐 산소 공급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이제 단을 만드는 게 있어 단 이게 중요해 에너지턴근이 하단에 대한 단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체 온 자료라고 했잖아 계속 불을 타고 타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단 여러분들 다 만들어졌나요 하단 생각만 안 해도 생각만 하면은 그냥 뜨거워져야 돼 생각 안 해도 나중에는 계속 따뜻한 난로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온기를 얻는 거 온기를 만들고 생명이 기죠 이게 그 다음 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뜬 모 수행 뜬 모 수행은 체온을 무려 16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단전에 이거는 뭐 티벳 밀교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이라고 히말레야 산 그 설산에서 옷을 탁 벗고 그냥 얼음 위에서 앉아 가지고 젖은 모포 있잖아요 젖은 모포 하루에 15개 정도를 말린대요 그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여러분들 야망을 가져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배우셔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행을 하는가 그걸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 원래 부처라는 사실을 하셔야 된다고 그걸 망가가고 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은연과 호흡이에요 호흡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운동도 있다 운동 그건 운동이잖아 열심히 지금 좀 늦을까봐 10분 정도 늦었는데 막 뛰어왔단 말이지 벌써 1도가 올라갔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해도 올라가는구나 원리가 뭔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해 원리 그걸 찾아 가지고 나에게 적응시켜 보란 말이지 이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끊임없이 발전이 돼 운동에도 은연과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연과 호흡을 이용해서 책을 올려보도록 하겠어요 양 손바닥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들쯤에 땅구멍으로 우주의 따뜻한 기운을 마시고 낮쯤에 너궁으로 호흡이 나간다 생각하고 피부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쯤 하시고 날쯤 날쯤 할 때 양 손바닥에서 호흡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라고 음향에너지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들쯤 날쯤 3분 안에 1도에서 2도 벌써 2도 정도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수행이 좀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허법을 하고 치키법을 하신 분들은 3 내지 5도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체온은 자율신경이 조절한 거잖아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현대의 의학에 의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호흡과 은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체온을 처음 오늘 수행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2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진리가 맞나요? 틀리나요?